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과 계좌번호를 준비합니다. 스마트폰에 21가지 앱 중 하나를 설치해줍니다. 간편결제사 앱 머니트리, 네이버, SSG페이, 페이코, 엘페이, 체크페이, 하나 멤버스, 모바일 티머니, 핫플레이스, 엑스제로페이, 은행앱, 뱅크페이, 광주은행 개인 뱅킹, 대구은행, 투유뱅크, 썬뱅크, 쏠, 아이원뱅크, 리브, 수여파트너뱅크개인, NH앱캐시, 우리은행, 케이뱅크, 포스트페이 두 번째, 제로페이 어디서 사용하나요? 전국 4만 3천여개 편의점은 물론 프랜차이즈도 제로페이에 동참했습니다. 자세한 가맹점과 안내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세 번째, 제로페이 어떤 혜택이 있나요? 제로페이 결제금액 소득공제 30% 적용됩니다. 신용카드 15% 대비 높은 소득공제율 혜택을 드립니다. 그리고 공공시설 할인, 제로페이 참여로 결제사의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나 혜택이 많고 간편한 제로페이,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식당이나 뭐 어딜 가면 요즘에 제로페이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. 여러 가지 혜택도 있으니까 많이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더 다양한 정보 혜택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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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